2명 저 다음수로 이겼거든요. 어떠셨는지? 우리 선수들 응원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팬 여러분들도 응원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일전 이겨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마지막 한 경기 가모! 화이팅! 안 갈 것 같던 시간이 가서 내일 이제 마지막 경기인데 준비 잘해서 마지막 경기도 이기고 기분 좋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서브에이스 한 소감! 서브에이스? 안에서 갑자기 일하는 척하네. 서브에이스! 서브에이스! 느낌! 느낌? 좋았어요. 예! 마지막 한 경기 가고요. 네, 가고요. 네, 다음 한 경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나가, 나가, 나가. 박은지 마지막 한 경기! 파이팅! 안녕, 거바TV에. 승리 소감! 승리! 넣어둬. 거바 제일 잘해서 이겼는데 제일 잘한 소감 한 번 이겨주세요. 이런 거 넣어주세요. 제일 잘해서. 제일 잘한 소감. 뛰는 거 넣어둬. 하하하하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기쁘고 또 이렇게 홈에서 승리를 챙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응원해주셔서 저희가 또 이길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이렇게 저는 이제 한국에서 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앞에서 뛰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즐겁고 또 내일 한 경기도 남아있으니까 또 내일 또 좋은 모습으로 잘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저희가 경기는 많이 졌는데 졌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훈련도 정말 열심히 했고 졌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경기를 준비 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저희가 조금 조금씩 싸워왔다는 게 오늘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해서 정말 행복하고 또 앞으로 저희 좋은 중요한 시합들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또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해서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보TV 화이팅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코보TV 화이팅! 갑자기! 감사합니다! for me it's like a normal match like all the other matches. I don't feel that difference but I felt really much the Korean pride in this game the players were really focused they really will to win and the crowd too. It was amazing playing here with all these fans and all the supporters. 그리고 저는 함께 축하를 더 좋아합니다. 대상과 다른 팀과 함께, 이 볼을은 그냥 한국과 일본의 대상과 한국의 대상과 한국의 대상. 저는 정말 행복하고 싶은데요. 이 경제에 대해 다행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것입니다. 저는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정말 좋은데요. 오늘 정말 좋은 경제입니다. 다음은 다른 경제에서 시작할 때의 정신은 다른 경제입니다. 한국의 경제는! 빨리 내 싱크 하나 둘 셋 대한민국 화이팅! 안 맞았다 싱크 안 맞았다 대한민국 화이팅! 감독님 이상하게 쳐다보시는데 대한민국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거짓말ι 상실